오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다양하게 불렀어요 제가 23년 전에 개척했을 때는 전도사였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부에 설교해가지고 서영희 전도사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도사님, 도사님 해요 한국에서는 도사는 도를 닦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도사라면 어떤 그림을 상장하냐면 하얀 수염이 있고 머리가 하얗고 긴 하얀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그려지거든요 저는 나보고 도사님, 도사님 하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성이 전시고 전도사니까 성이 전시고 직함이 도사다 도를 닦는 사람이니까 도사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식사 후에 제가 같이 모여 있을 때 내가 왜 전도사인지를 설명을 했는데 알아듣는데 한참 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나 오벨리아 오피스텔로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장로님이 그 앞에서 인사를 하시고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이런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님하고 제가 부부인 걸 알고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더 높냐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서 한족이 왔습니다 그때 사랑의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족 예배가 따로 없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저분은 장로라 하는데 나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렇게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괴라고 처음 나온 우리 성도에게 질문을 했어요 괴라고 처음 나온 그 성도가 저를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줬냐면 장로마누라 그래서 어느 날 중국 억양으로 저보고 장로마누라 장로마누라 해서 제가 이렇게 참 제 직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지금은 없죠 저는 한정사랑계 단임 목사 서영희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건넝을 행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요 귀신 들린 자를 쏟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건넝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로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사람과 다르죠 그게 다른 거죠 격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한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베드로가 제대로 아는구나 맞다 네 말이 맞다 이제 인정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알려줘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네가 이런 고백을 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뒤에 보면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제 고백은 했지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은 했죠 예수님은 주시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자주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은 잘 모르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 듣는 소리예요 과연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자, 제 따라 기도하세요 나이제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라면 세신자들이 이 기도를 어때요? 따라하죠 아까도 제 2부 때 오신 세신자이 기도했는데 따라했어요 그런데 따라하면서 이 말뜻을 알고 했겠어요? 그냥 했겠어요? 그냥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신이 기도하면서 사람이 기도하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 기도를 따라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죠? 이래요 돌아서서는 기도하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히 다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전부 다 알고 이 성경의 모든 역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벽하게 깨뜨리고 난다면 이제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뭐에 홀린 듯이 자 이 기도 합시다 하면 아멘 했는데 그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가 누구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한 거지 이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 예수님은 아시기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제 보금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개시한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뭐에 홀린 듯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하 이렇게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금방 태어나서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자기를 낳아준 그 사람은 엄마잖아 생명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렇지만 갓난아기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지식과 인식은 언제 생기죠?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아지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누가 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한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를 이양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 대신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자 구원자라는 뜻은 구원하는 자인데 자 여기에서 구원한다는 이 구원이란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말과 같아요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란 것은 자 구해줬어요 어디에서 구해줬습니까? 죄에서 구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딴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18절, 19절 보시면은 반수기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 천국에 열쇠를 준다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이 좀 다양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 말뜻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21절 우리 아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8절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베드로가 추앙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죠 정확한 믿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가 모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 위에 믿음을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을 베드로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천국 열쇠를 낸다 내게 준다 그래서 이 천국은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열쇠를 내가 준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야 내가 성도 됐으니까 내가 매면 하나님이 맬 것이고 내가 풀면 하나님이 푼다 내가 너무너무 대단한 권세를 가져서 내가 이 교회를 자지우지해도 되겠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하나님 좋고 내가 좋게 하면 내가 중심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교회는 열쇠를 매는 것은 여기서 금하는 것이고 푸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면 교회가 열리고 우리가 닫으면 교회가 닫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열리죠 복음을 전할 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문이 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문이 닫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문이 열어지면 천국문이 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문이 닫혀지는 것이고 천국문이 닫혀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권징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데 악한 자가 와서 이 교회를 해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를 교회에서 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이 천국 열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를 해치고자 교회 대적하고 굉장히 이단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축출하는, 치리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닫혀진다는 것이며 특별히 또한 교회에 권징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걸 어디 가서 이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말로는 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왜곡되게 전하면 더 어려우니까 그걸 못하게 당분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인 것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아주 그냥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구원자로서의 사역이 어떤 건지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구원자예요 자 구원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자죠 죄에서 해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21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그 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적었기에 마태복음, 마가가 적었기에 마가복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셔야 되고 복음이란 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났습니까?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에 대한 명쾌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인 인류를 대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나만이, 죄가 없는 나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저절로 다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구원을 받죠?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이란 단어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과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에 이르는 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죄사함 받은 거죠 죄사함 받은 자만이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전도가 맥히는 사람은요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전도가 돼요 나 죄 없어요 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정말 정말 참 많은 죄를 가진 이루 말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죄를 가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탐욕이라는 것도 있죠 그 많은 죄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는 것도 있죠 아무리 가져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더 더 더 가져야지 우리의 죄의 특성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이 가져오는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란하게 살던 부부가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한 7억 정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참 우리가 한 푼이 어렵고 귀한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이 생겼으면 어때요? 더 부부 간에 알콩달콩 더 재밌게, 더 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로또가 당첨돼서 그 많은 돈을 가지게 되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폭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무시와 멸시를 견디면서 사는 이 아내가 뭐가 화가 차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아내의 허락도 없이 의논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어요 이 남편은 그 7억이라는 돈이 좀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아내와 의논 없이 샀기 때문에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말다툼을 하는 사이에 이 남편은 창고에 가서 망치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가지고 휘두르는데 아내한테 이 아내가 그 남편의 손을 깨물어가지고 망치를 뺐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무시받은 거, 폭언에 시달린 거, 멸시당한 이 감정이 전부 다 올라와가지고 이 망치를 가지고 계속 남편을 때렸어요 쓰러져 있는 남편을 계속 때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망하고 아내는 12년 구형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는 탐욕이 이런 비극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신문이나 기사 뉴스를 보면요 이런 사건이,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사건이 착 있어요 그 귀한 돈, 우리가 정말 없어서 사는 게 불편한 그 돈이 얻게 되면 참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다투고 법정 다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살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이런 어려운 일이,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없는 욕망이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거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 대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죄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늘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한숨이 나오고 미래가 어떻게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살게 되는 것이 죄의 삭신 것이죠 이 죄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사액을 하실 분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입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이 말을 들으니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2절 2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요 그 고백은 했지만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신데요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숭배하고 경배하는 나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셔서 이 땅에서 화려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군림해 계셔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죽으신다는 건 상상을 못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발동을 한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죽음을 내가 막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게 예수님 죽지 않도록 내가 그 죽는 것을 막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 죽음을 막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 이 구속사역이 대속사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은 알지만 결국은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하고 잘되게 하고 예수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막 그냥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천국 백성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다든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고요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질병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이 가정에 문제를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깨달으라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사고와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내는 영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눈이 아팠잖아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실명한다고 여기 가도 여기 가도 여기 가도 연세 연대 기만큼 온 큰 병원은 나갔는데 이거 금방 실명이 된다고 조심하라고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활개를 치면서 걸어다니면서 다 보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 활발한 활동을 못할 때가 있구나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신체가 하나둘 병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겠구나를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이 땅에 없다면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없을 때도 한중사랑교회에 생명이 살고 생명이 개성되어서 100년 후에도 한중사랑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경과하고 웅장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셨죠 한중사랑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을 폐쇄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휴가 중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 정말 그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심각성과 긴급성이 인정이 돼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얼마나 아팠으면 입원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입원해서 병원에서 있는데 제가 옆에서 간호를 밤낮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큰 40살이 다 돼가는 아들이고 그리고 아프기는 하지만 조금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옆에서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자고 간호해 줄게 하면 저는 그랬어요 엄마 지금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집에 가셔도 된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가 간호해 줄게? 했더니 응! 그래서 장가 안 갔잖아요 우리 손자가 왜 삼촌을 할머니가 간호해 주냐 가까운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처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삼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할머니고 할아버지다고 엄마 아빠가 없잖아 그렇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제가 가서 간호를 하면서 밤낮으로 간호하고 장노님도 시간 내서 약간씩 교대하면서 이렇게 간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 아이는 아파서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 병원에 일주일 열흘 정도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정말 여태까지 11년 동안 그 아들이 대강교에 가서 사약한 지가 11년인데 그동안 이렇게 만나서 몇 시간 이상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바쁘고 거기도 바쁘니까 이렇게 안 아팠으면 이렇게 침대에 매놓고 옆에 부모 놔두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일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정에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를 이 병원에 묶어두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질병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좋은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산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의 특권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아프고 질병이 있으면 아휴 내 팔자야 망했구나 삐치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출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것이 죄삼의 은혜요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에게 죄삼의 은혜를 갖게 하시고 죄 없다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여 평생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이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신앙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기쁨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며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생각하시면서 오직 영적으로 눈뜬 자 되어 장님 되지 마시고 듣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